네, 일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또다시 총리를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구정 차장님, 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시면 어떤 사건이죠? 지금 일본에서는 23일에 지방선거와 5곳의 참의원 선거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당 후보를 지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제 와카마야 현 와카야마시에서 지원 유세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한 청년이 던진 은색 통이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아베 총리가 사제 총회에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9개월 만에 또다시 총리를 겨냥한 저런 백색 테러가 지금 자행이 된 겁니다. 화면에 뿌옇게 보시는 것이 기시다 총리가 피신한 이후에 한 10초 뒤에 저렇게 하얀 연기를 내면서 터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저것이 기시다 총리 앞에서 터졌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베 전 총리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당시에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지원 중이었고, 이번에도 선거를 지원하다가 이런 테러를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거 도중에 이런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일본 정치의 위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테러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일본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수단은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구구정치인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베, 기시다, 이 내각 다 구구정치인인데 지금 일본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구정치인들 중심으로는 헌법 개정이라든가 군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못 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굉장히 다르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저런 테러를 벌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일본의 어떤 민주주의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년도 안 돼서 두 번, 참 익기 힘든 일이 두 번씩이나 좀 일어난 상황인데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을 던진 범인을 체포를 했습니다. 20대 남성이라는 정보가 좀 있는데 범행 동기는 좀 밝혀졌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용의자가 지금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수사당국에서 어떤 동기로 저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항상 범행 동기가 가장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를 수사기관이 엄중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 동기가 돼서 테러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개인적인 원한인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보면 지금 기지대 총리 바로 앞에 1m 거리에 폭발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 폭발물이 바로 터지지 않고 10초 뒤에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도 외침을 해서 모두가 대피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현장을 보시면 빨간 옷에 꽃무늬 조끼를 입으신 분이 청년을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기지 덕분에 큰 위험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일본 국민들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아베 총리가 테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테러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놀랐을 텐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시민 그리고 경호원들의 어떤 발빠른 대처로 큰 위험한 상황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의 보도를 좀 보니까 이제 폭발물이 하나가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가 더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제 그렇죠,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경찰이요. 위례계약 음무방에 혐의로만 입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수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게 살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우에 따라 충분히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의 폭탄이라면 이거는 이제 살인미수라고 봐야죠, 살인미수.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위력으로 업무방해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이런 테러는 정말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래서 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이게 법정 최고형으로 다설이 되는 이런 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후보 때 커트칼 했잖아요. 그게 테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판결을 보니까 상해죄 중에 법정 최고형 12년 6개월인가 이 정도에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보를 해야지 저는 단순하게 업무방해 정도는 아니고 과연 이게 한 개 더 있는 폭발물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봐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시민들은 아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며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과 이번 기시다 총리 폭발물 테러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데 선거 지원 도중에 발생했고 또 범인들이 안경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범행 도구는 모두 사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보니 비슷한 점들이 아주 많은데 모방 범죄라고 봐도 될까요?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아베 전 총리에 대한 한 테러도 사죄 무기를 사용한 테러였고요. 이번에도 20대 청년이 사죄 무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유세 현장에서 벌인 그런 테러 행위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양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모방 범죄 형태로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범행 동기도 파악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본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대처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사죄 폭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때 테러 당시에도 사죄 무기를 사용해서 테러를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인터넷에서도 제조 방법이 되게 횡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었을 개연성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미 폭탄이다, 권총이다 무기류를 사실상 인터넷을 보면 제작의 어떤 노하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방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 수단화가 돼서 사실상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요인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공무원들 급여가 얼마 되느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딱히 이번에 어떤 이런 폭발을 시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게 되는 직접적 동기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젊은 층이거든요. 두 명 다 또 공통점은. 뭔가가 젊은 층들에게 불만이 이렇게 누적되는 그런 정치가 일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또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런데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중에 피살당했을 때도 이틀 뒤에 자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또 여당의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이틀 뒤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테러 여파가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만 이번에 경우는 한 일주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테러가 곧 선거 민심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테러는 테러일 뿐이고 그것이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좀 뭐랄까요? 깨어있는 일본 국민들의 어떤 현명한 투표가 표심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그런 경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정부 요인의 경호 시스템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게 테러가 저는 크게 세 부류가 있다 봐요. 전부 이게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인데 첫째는 파시즘 이야기하지만 거구 근본주의자들. 그다음에 또 극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종교적인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저번에 아베 신조 그것도 부모가 통일교. 이런 종교와 좀 연관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저는 확산될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한 표, 표로서 심판이 안 되니. 그러면 이게 폭력으로서 내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는 일본만 저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지금은 뭐 계란 이런 것도 있고 또 신발도 던진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지만 옛날에 아까 제가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커터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게 경우나 폭력, 근절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를 향한 테러 사건을 짚어봤습니다.